네, 언제나 상큼 발랄한 최강 종목 나무가 많아 보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증시 약세 속에 소수 종목으로 이렇게 거래에 집중되면서 시장 경보도 늘었습니다. 특히나 투자 유의 종목 우선주 또 스펙 그리고 테마주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유념해 보면 좋을지 이 부분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정택은 e스토리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방송 때부터 아주 탁월한 종목 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리뷰를 잠시 해봐야 되는데 새 종목을 그때 가져와 주셨고 아미노 로직스 시간회 종목으로 그것도 바로 그날 당일 목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주 캡스톤 파트너스 이렇게 둘 다 목표치 올라갔는데 우선 캡스톤 파트너스 공약주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자 연령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난주는 종목들이 운때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겸손까지. 아니, 겸손 아니에요. 겸손 아니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가, 그러니까 머리가 물론 머리 좋아야 되겠죠. 뭘 하려면 조회는 한데. 그러니까 눈치 잘 보는 분이 주식시장도 저는 수익을 잘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섹터가 갈지 대한 부분을 잘 찍어서 잘 파악하니까 잘 눈치를 살펴가지고 잘 보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캡스톤 파트너스 거기에 좀 부합을 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그저께까지 AI 소프트웨어가 좀 강세였잖아요. 그래야 그 관련돼가지고 캡스톤 파트너스도 거의 연관된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운이 좀 더 왔다 봐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잘 맞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주셨던 목표가가 6,500원이고 전일 종가가가 7,820원입니다. 만일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잘 팔고 나와야죠. 이 선에서는 언제든지 그냥 분할 매도.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고점을 맞출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 여력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가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 목표가를 상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시간 후에서 전일장 강했던 종목들. 선미 아나운서가 정리합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종텔레콤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사회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제4이동통신사의 도전이 순항적인 걸로 알려지면서 세종텔레콤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디딤 ENF인데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걸로 보이면서 향후 기대감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또 시간 내에서 바나듐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세는 바나듐 배터리 업체 지분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이 바나듐 배터리 성장 기대감에 히토류 조지를 급등하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은 9.21%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바이오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수혜주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이렇게 바나듐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나듐 배터리 종목 어떨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차트적인 접근이 가장 우선으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센이라는 종목이 일단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시간의 거래 종목에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리튬이 바나듐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ESS 시장도 상당히 커질 건데 그 속에서 바나듐 배터리의 어떤 점유율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거래였던 뉴스의 어떤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지 그리고 충격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출력, 그러니까 출력 플러스 해가지고 주행거리 이런 부분을 늘리는 것들이 상당히 관건인데 그런 것들 조금 대체가 가능한 배터리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나듐 배터리 뿐만 아니라 리튬 메탈 배터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사용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또 성능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건데 아마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런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코센 같은 경우도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전지, 여기 전문 기업인 XRB라는 회사의 지분은 2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바나듐 배터리 이쪽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XRB라는 회사가 기존에 또 바나듐 배터리가 또 단점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한 확장 레독스 배터리 특허를 추론을 했는데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장 상용화라는 매출 부분이 좀 잡힌다라기보다는 마이크 테마적인 부분이 일단 반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바나듐 배터리 이슈가 시간에 관해서 처음 부각이 된 게 아닙니다. 어저께 이 종목이 이제 바나듐 배터리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장중인 25%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힘이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 시간에 관해서 이제 에코바일 같은 것들이 이제 상가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면 점 상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물론 상승 이런 종목이 이어서 만약에 상가가 나오겠는데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접근을 못하게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코센 같은 경우도 시간에 관해서 이 바나듐 배터리가 부각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 연속해서 오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갭이 뜨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래도 가장 가장 그래도 이 종목이 접근하기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관해서 코센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입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게 된다면 매수카 밴드 같은 경우는 3600원에서 3700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3700원은 제 욕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밴드로 상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4200원 정도 그리고 손재가는 3500원 정도. 어제 이제 장중에 이 종목이 25%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한 15% 정도 추가 반등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되신 분들은 너무 욕심되지 마시고 한 15%, 제가 예상한 대로 한 1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오늘 단타를 이렇게 권장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단기에 잘 먹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시간 외 종목상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셨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상승 유럽게 보이고 재료의 강도도 오늘까지 좀 연속성 있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종목 코센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센의 오늘장 움직임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어제 외국인 양 시장에서 물량 모아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712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255억 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외국인 수급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픽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신생 개발사와 함께 올해 1분기에 MMORPG인 롬을 전 세계에 동시 론칭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이 폐거래일제에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로 웃돌 걸로 보면서 7거래일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뚜기 보겠습니다. K라면이 작년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오뚜기의 마라탕 라면은 MG세대의 입맛을 잡으면서 약 300만 개를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픈 AI의 GPT 출시 기대감에 AI 관련주인 폴라리스 오피스는 4거래일제에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AI 전문기업인 크라우드웍스는 2024년부터 초거대 언어모델 부문의 매출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에 3거래일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이 준비한 종목들 중에서 크라우드웍스, 오뚜기, HD, 현대일렉트릭 이 세 종목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욕심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크라우드웍스를 선택을 좀 했어요.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 결국에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보게 되면 웹툰이나 웹소설 쪽으로 보게 되면 크라우드웍스도 한번 좀 관심을...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AI 소프트웨어네요. 제가 다음 종목에서 착각할 수 있는 AI 소프트 쪽인데 크라우드웍스에 주목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LLM, 이 쪽에 주목을 좀 했는데 지금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간다고 생각이 되냐면 AI 인프라, 그리고 AI 하드웨어, 그리고 그다음은 AI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선두로 갔고 그러면서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AI 하드웨어 쪽이 아시겠지만 HBM, CXL, 온 디바이스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채찍피태라고 할 수 있는 AI가 조성될 수 있지만 하드웨어는 좀 조성, 많이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반들 속에서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쪽이 결국 채찍피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제 GPT 스토어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개발자들이 상호 경쟁을 하게 되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앱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만들게 될 건데 이게 이제 IT 매칭, 더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예상 매출이 한 5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화로 치게 되면 6조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채찍피티가 활성화가 안 된 상황들 속에서도 이용자가 1억 명이 넘어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AI 소프트였던 충분한 지불 용의가 전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프로 이제 AI 소프트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많은 앱들이란 기능들이 개발되게 된다면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찌 보면 모바일 인터넷 쪽으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인터넷 인프라를 ARM이라는 회사가 만들게 된 거죠.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인프라 이런 부분을 만들게 되면서 인터넷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기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결국 스마트폰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만든 주체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이 이제 선두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팡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보다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더 강하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 채찌피티의 어떤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제2의 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AI소프트, 그러니까 즉 채찌피티의 앱을 만드는 회사들 기능들을 만드는 회사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후보군이 우리 한쪽 보게 된다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상장이 안 된 AI의 어떤 개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군에 이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찌피티 같은 경우에 오프나이의 LLM, 이걸 기반으로 해서 AI 체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하이퍼클러브X, 비투비 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하이퍼클러브X라는 새로운 어떤 AI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LLM 서비스를, 매니지드 LLM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하이퍼클러브X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브리스 서비스를 그리고 기능들을 일단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되는 서비스를 말 그대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상당히 끈끈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로부터 2017년에 이미 투자 유치를 한 상황들이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클라바노트, 팝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대 AI, 하이퍼클러브X 같은 AI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들었었고 최근에 또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3만 5천 원대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 더 접근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게 된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3천 5백 원에서 3만 5천 5백 원 정도 밴드를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만 1천 5백 원 정도 제시하게 되면서 이 종목도 좀 교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클라우드 웍스 설명을 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흐름 한번 잘 살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바로 오늘 전 공약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주셨어요? 네. 네, 앞서서 AI 소프트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컨텐츠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은 밀리의 서재라는 정보를 준비해서 좀 했거든요. 이 정보는 전자책 구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네이버가 웹툰 쪽으로 미국 자회사 이쪽으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컨텐츠 매출이 상당히 많이 국내 쪽 같은 게 많아라든지 그리고 음반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연관시켜서 웹서설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서설에 어떤 기대감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실적 기대전 준비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이제 569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0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150% 정도 성장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KT에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구독자 상대가 많이 늘어났는데 요금제 번들링을 통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구독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돌파라는 그런 기업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가입자 증가가 실적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휴먼 고객으로 빠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가 76만 명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충성 고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실적의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포인트를 한번 보시고 2월 중으로 웹서설 플랫폼도 출시한다는 점이 이 종목이었던 관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래 소재 그렇다면 저희 목표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어떻게 좀 설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2만 7천 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성적가는 2만 2천 원 정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 진동 살까 말까 조금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의 서재 함께 만나보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태근 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